우유라, 달리기인데 아주 오래 42.19키로를 뛰는 달리기 바라토! 그렇지! 내가 잘못해서 이걸 써야 돼 반성문! 영어로 This is a fish 열대요! 베리 어... 패스라이! 아, 지금 방금... 맞어, 맞어, 맞어! 이거 뭐야? 앞니 송곳니 덧니 아니, 이게... 잇몸 그렇죠! 33-8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 25? 25! 25에서 8을 한 번 더 빼 우와, 이거 누가 했어? 25에서 8을... 17 그렇지! 좋아! 야, 좋다! 좋아! 이거, 신인들이 이거 하는 거! 염불? 기도? 아니, 기도 말고 절! 아니! 명상! 뭐 하세요? 시주! 뭔가 해! 기부! 합장! 합장! 합장했는데? 좋네! 네! 은율아! 아빠는 사자고 너는 염소고 하늘에 이런 걸 보고 뭘 맞추는 걸 뭐라고 그러지? 별자리! 그렇지! 좋아! 물고기 물고기 이걸 깎아야 해 엽산! 그래! 이걸 깎아야 해 깎아? 비닐! 비닐! 엽산! 운일아! 엄마가 맨날 이거 먹지 채소 야채 뭐 뿌려서? 짜고! 아! 여덟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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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여덟캐야! 그래 그래 잘했다 자 세유빈! 파이팅! 우리 파이팅! 눈물의 여왕 오늘 생일이에요 네 다시 한 번 수컷! 생일 축하 원래 생일날 좋은 일이 생기든지 나쁜 일이 생기든지 하나는 생겨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빈양 아무리 안 좋아도 생일이니까 울지는 말아요 잘 잤어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시작 유빈아 빵 만들 때 뭘 반죽에서 만들... 새까루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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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있잖아 풀 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이를 빠세 막 여자애들 막 음식 만들고 그런 놀이 소꿉장면? 소꿉장면? 소꿉놀이 아 오케이 생일이니까 제가 놀이 통과해드리겠습니다 아 야예롭다 이게 프린세스 이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네 정답입니다 어 오케이 아 이런 공부가 아니구나 몸에 해로운 동물 아니 해로운 해충 그렇지 아 생일이니까 8 더하기 17 아 어딨나 봐요 16 17 더하기 8 17 더하기 8 20 20 6 1배 25 아 유어 은 응응응응응응응 아 아빠 명을 불렀는데 뭐했지 아 그렇지 조금만 내 설명을 봐 서서히 밀려옵니다 서서히 밀려옵니다 서서히 유빈아 벌써부터 하면 안 돼 야 설명을 해봐 유빈아 통과 통과 아아앟 아아. 아있래! 생일날 오게. 아있래. 아있래. 우리 생일 기념으로. 강수 가고. 강수요. 짜장면 먹자. 오케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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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빈이 잘했어 야아 자 다음 누구